네 반갑습니다. 도두튜브의 위드파파입니다. 도두튜브 구독자 여러분 즐거운 주말들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은 안타까운 소식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카니발 풀체인지 하이브리드 개발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 기억하시죠? 하이브리드 개발 테스트는 모두 완료되었고 내부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나온 대화 내용 중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신 2.5 가솔린 터보 차량의 이야기도 잠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가솔린 터보의 경우도 하이브리드처럼 올해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었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발생하여 출시 일정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설마 출시가 안되거나 일정이 아예 뒤로 지연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데요. 자세한 출시 시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하시니 현재로서는 카니발 풀체인지 2.5 가솔린 터보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4인승에 대한 출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는 하이리무진의 하이브리드 적용 여부가 나왔었죠. 그리고 하이리무진 VIP 4인승에도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해진 정보가 나오면 이 부분은 다시 언급해 드리도록 하구요. 며칠 전 카니발 풀체인지 렌더링이 공개되고 신차 예상도 마침 아차님의 예상도가 올라왔는데요. 너무나도 기다렸던 예상도입니다. 렌더링을 보시고 작업하셔서 더욱더 실차에 가까운 예상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사진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보시면 확실히 전면 보니 쪽이 기잰 예상도의 날카로운 이미지였던 부분은 조금은 둥그스러움한 이미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릴 역시 렌더링에 나왔던 세로 그릴을 적용해 아주 날카로운 예상도를 그려주셨구요. 주간 주행등 역시 좀 더 굵게 표현되었네요. 안개등 역시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되었는데요. 렌더링 원본에서는 사실 안개등이 잘 안보였었죠. 하지만 이렇게 밝게 변환한 사진에서는 예상도와 같은 안개등이 보여집니다. 아차님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작업해 주셨네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헤드램프 라인에서 일렬도 슬라이딩 도어를 거쳐 리어까지 일직선의 라인도 정말 멋지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C필러 쪽의 상어 지느러미 역시 렌더링에서처럼 아주 큼지막하게 잘 표현되었구요. 이번 카니발 풀체인지의 전면 주간지행 등도 킬링 포인트가 되겠지만 저 C필러 쪽의 상어 지느러미 역시 카니발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디자인적 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어두운 색 계열의 카니발 풀체인지에서 더욱더 도드라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 다양한 색상의 카니발 풀체인지 예상도도 그려주셨습니다. 카니발 풀체인지 KA4 카페에서 현재 선호도 색상 투표를 진행하고 있어 혹시 구독자님들 중에도 외관 색상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투표는 진행 상황 중이구요. 가장 많이 선택한 색상은 역시나 스노우 화이트 펄이 강세네요. 56표 획득으로 50.9% 절반 이상을 차지했구요. 도로에서도 현행 카니발 중 가장 많이 눈에 띄는 색상이 화이트이긴 하죠. 깔끔하고 카니발의 디자인적 요소를 가장 잘 부각시켜주기도 하는 색상입니다. 크기 역시 다른 색상에 비해 커 보이는 장점도 있죠. 두번째로는 블랙 펄인데요. 22표로 20% 정도로 많이 선택하셨네요. 블랙은 대형차의 진리의 색이기도 하죠. 특히 하이리무진 블랙 차량은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타고 다니는 색상 같기도 합니다. 뭔가 무게감이 느껴지고 의전 차량으로 손색이 없는 색상 같죠. 세번째로는 아트스트라 블루 색상인데요. 화이트 블랙에 이어 10%나 차지를 했네요. 이번 예상도에서도 보면 블루 색상도 나름 유니크하니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프레어레드, 판테라 메탈, 딥크로마 메탈, 세라빅 실버, 실키 실버 순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선호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재미로 카페에 가서 의견을 남겨보시는건 어떨까요? 도듀튜브는 참고로 화이트를 워낙 좋아해서 스노우 화이트 펄을 투표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카니발 풀체인지 2.5 터보 가솔린 소식과 새 예상도를 리뷰해드렸습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듀튜브의 위드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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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